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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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상행에 갈 거야. 아! 기원아! 아니요. 한금만. 어? 기원아! 내 새끼! 기원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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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장기은. 이렇게 허망하게 가다니 이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할 거면서 돌이켜야 했어. 그랬다면 이렇게 되진 않을 수 있던데. 미안한데 장기윤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다고 해서 동정하고 싶진 않아. 장기윤은 죄값 받은 거야. 장기윤 때문에 나승필이 죽었고 내 언니가 그리고 네 동생이 죽었어.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장기윤 때문에 죽었고 고통받았어. 이제라도 장기윤이 이 지옥으로 간 건 다행이야.